21년씩 덧셈 4톤 8밥짱을 해서 냉동탑이고 냉탑이에요? 네 그리고 연문은 큰 거 아니고 쬐끄만 거 있고 한 21만 정도 됐거든요 네 디실트럭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를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아 판매하시려고요? 예예 몇 톤이죠? 21년씩 덧셈 4톤 8밥짱을 해서 냉동탑이고 냉탑이에요? 네 그리고 앞에 냉동기 있고 뒤에 냉동기랑 흰기 있고 향원향습 달렸고 투냉이고 예 그리고 연문은 큰 거 아니고 쬐끄만 거 있고 한 21만 정도 됐거든요 번호는 뭐 개별 달렸어요? 네 개별이요 지역은 어디신데요? 지역은 시형이거든요 오 가까우시네요 차를 지금 세웠어요? 아니면 운행하고 계세요? 아 운전 중인데 그 차량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? 아 사진? 이따가 시간 되시면 네 사진이랑 자동차 등록증이랑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넘버 차량 각각 견적을 내드릴게요 차량 어떤 사진을 찍어놓으세요? 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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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